강의를 맡은 아이를 어떻게 그냥 사랑으로만 하면 될 줄 알고 그냥 했었었는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배웠으면 했는데 마치 제가 이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. 공부 자체가 강한 보고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너무 강하지 않나 그래서 이 글에도 강하자 그래서 강한 보고 좋습니다 해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. 8위를 제가 참석을 했어요.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만 보고 끄덕끄덕만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이 공부하는 방식이 토론식이라서 내 속내를 두고 다른 타인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무턱대고 자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과정의 현실 과정 결과를 딱 보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와 닿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너무 무턱대로 그냥 권력적으로 영향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그래도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많이 성장을 하고 지식을 갖고 공부를 예를 들게 하니까 나도 잘 따라주고 아 그랬어? 라고 빨리 수긍을 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 공부 과정을 참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. 안무 공부를 인해서 여성과 자살을 잘하게 됐어요. 학생과 경험을 찾으면 너무 작 needles 이것은 학생과 성이 보는 것 같아요. 학생과 경험은 잘 수놓은 것 같습니다. 학생과 경험을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 같아요, 학생과 경험을 찾아서 잠시만 이곳에 참석을 내는 것 같아요. 너의 학생과 경험은 잘 맞지 않습니다. 부모라고 하는게 어떤 교육받거나 마음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부모라는 게 안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통해 세상을 보게 돼서 저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잊었던 나를 찾았던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배우를 실천해야 되잖아요. 가족에게 사실은 일반적인 관계였다고 할까요? 저는 이해했다고 하나 이해하지 않고 저의 소리만 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경청이라는 부분이 저에게 가장 많아서 감정이입이든 경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배웠기 때문에 가족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보는 건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들을 들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족관계를 한다는 게 내수에 도움이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영원히 선물해 주신 ny Bertram 제가 가장 좋은 건가 정보를 들리는 것 같다. 내가 지arch한 돈이